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N수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저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꼭 보 싶은데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긍정의 마인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그렇듯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수능을 치렀는데 안타깝게도 서울대는 합격하지 못하고 서강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올인해서 재수를 할까? 아니면 다니면서 반수를 할까? 저는 그때 반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제 멘탈을 지배했던 게 바로 나는 할 수 있다. 였습니다. 난 할 수 있어. 학교 다니면서 서강대에서 최소학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공부해놓은 게 있으니까 남는 시간에 오롯이 공부를 하면 충분히 나는 학교 다니면서 반수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서강대학교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여자친구가 또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 재수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된 거죠. 이런 말 다 아시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모두 놓친다. 저는 심지어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맨날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니까 여자친구한테 맨날 혼났습니다. 너는 뭐 만나지도 않고 이럴 거면 왜 사귀었냐? 맨날 혼났어요.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최소학점 듣고 활동하는데 참여도 안 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도 저를 저 친구는 학교도 잘 안 나오고 학점도 최소로 듣고 이상하다. 학교 생활도 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능을 잘 봤으면 괜찮았는데 수능 점수도 별로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를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잘한다. 그러면 뭔가 능력자 이런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멀티태스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망치는 방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모든 일들을 다 망쳐버린 것처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는 눈이 두 개니까 동시에 두 개 책을 읽을 수 있나요? 이쪽 눈으로는 영어책을 읽고 이쪽 눈으로는 한글로 되어 있는 소설책을 읽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 뇌는 뇌 구조상 한 가지 일만 할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귀가 두 개니까 한쪽 귀로는 가요를 듣고 한쪽 귀로는 외국음악을 듣고 되나요? 안 됩니다.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두 가지 말을 듣는다? 이쪽에서는 러시아어, 이쪽에서는 영어 두 개의 귀로 동시에 들을 수가 있나요?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멀티태스킹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작업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빨래를 갠다. 되는 것 같죠? 멀티태스킹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빨래를 갤 때는 텔레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빨래를 개다가 텔레비전을 볼 때는 빨래를 개지 못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시 빨래를 갠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지 못해요. 이게 작업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작업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푼다? 우리 진짜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아, 난 멀티태스킹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음악을 들을 때는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음악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한 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다면 30분은 음악을 듣고 30분은 수학 문제를 푼 결과가 나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이 N수생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저처럼 망하지 않으려면요. 자,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는 100%를 모두 공부에 쏟는다. 그러면은 누구나 의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연애를 한다. 저처럼. 자, 그럼 여자친구랑 전화도 해야 되고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가끔 여자친구 생각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깎여나가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의 10%가 깎여나갔다. 굉장히 최소로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도 만나죠. 친구 만나야지. 우리도 나름의 사회생활이 있는데. 자, 10% 깎여나갑니다. 자, 게임. 아, 나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 나에게 좀 상을 주고 싶어. 나 조금만 게임할게.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어. 자, 10% 깎여나가요. 딴생각. 와, 이거 진짜 재밌죠.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딴생각하는 거. 아, 합격하면 뭐하지? 시험 끝나면 뭐하지? 너무 재밌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딴생각. 자, 10% 깎여나갑니다. 음악감상. 최악이죠. 최악. 최악의 공부법입니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깎여나가요. 제가 진짜 최소한으로 잡았어도 이렇게 50%밖에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이만큼이 다 깎여나가고 남은 시간 동안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 역량의 전체를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하고 딴생각도 하고 음악감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냐?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완전 정상이야. 비정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을까?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을까? 이거 되게 헷갈리는 질문이죠. 여러분 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세입 클로버랑 내입 클로버가 있습니다. 세입 클로버는 엄청나게 많은 정상적인 클로버들이죠. 근데 가끔 그 중에 하나, 내입 클로버가 비정상적으로 하나 있죠. 그럼 여러분, 세입 클로버 갖고 싶으세요? 내입 클로버 갖고 싶으세요? 자, 이거를 정상적인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범함입니다. 비정상적인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별함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은 평범해지고 싶으세요? 특별해지고 싶으세요? 당연히 특별해지고 싶죠. 내가 평범해지고 싶다? 100명 중에 50등 하면 평범함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원하세요? 이걸 원하세요? 이건 특별한 거죠. 1등은 특별하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거죠. 얘는 정상적인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교 1등 한번 보세요. 보통 잘생기진 않았죠. 좀 찐따 같습니다. 오타쿠 같고. 맨날 공부만 하고 있고, 잘 씻지도 않아. 보통 그랬어. 내 주변의 1등들은. 걔네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비정상적인 거. 특별함.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괴로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 비정상적인 삶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들판의 호랑이. 정상적으로 뛰어놀고, 노을 보면서 친구들이랑 으왕으왕 막 멍도 때리고, 서로 노래도 부르고 그러겠죠. 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호랑이 갇혀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갇혀있습니다. 독서실에 갇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인강 듣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삶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비정상적인 뭔가 목표치를 원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일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생을 좀 크게 보는 눈을 키워야 돼. 균형 잡힌 삶, 이런 걸 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평범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해지려고 하면 못하러 다시 재도전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의대 가고 싶고, 나는 서울대 가고 싶고, 나는 특별해지기 위해서 다시 재도전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 삶이 평범하면 안 돼.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쳐져야 돼요. 하나에 몰입해야 돼요. 자,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재도전에 실패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볼까요? 학원에서는 집에 갈 생각합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면 학원 공부 걱정해요. 아, 공부해야 되는데. 완전 균형 잡혀있죠. 다 섞여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학원에서는 완전 공부에 몰입하고, 집에서는 완전히 쉬고, 그래서 학원 왔을 때는 완전히 집중하고, 이 한 가지에 올인을 해서 그걸 얻어내야죠. 균형을 깨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한 가지에 걸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1년간은 균형 잡힌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약간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야. 지금 달려야 할 시기야. 균형을 일시적으로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서울대 합격증 쟁취하고, 의대 합격증 쟁취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모든 걸 해결하면 됩니다. 친구들 다시 만나요. 여러분, 친구들이 야, 너 왜 잠적했었어? 아, 나 의대 합격했어. 야, 대단하다. 축하해 주지. 야, 나도 의대 친구 생겼네. 축하해 주지. 친구들이, 야, 꺼져. 이러면 친구도 아니에요. 다시 그런 친구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멍때리고 싶다. 딴 생각하고 싶다. 합격하고 나서 실컷 딴 생각하세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해도 됩니다. 음악 감상, 실컷 하세요. 벤치에 앉아서 일주일 내내 음악 감상 하세요. 나중에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지금 균형을 잡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못 얻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 경험상, 저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누가 나한테 그때 이런 말을 해줬으면 난 되게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내 노력의 대가를 정직하게 받는 것 사실 여러분 수능이란 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죠. 내가 공부 안 했으면 안 나오는 거고 공부했으면 나오는 겁니다. 비교적 굉장히 정직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요. 이렇게 노력의 대가를 정직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 갔다?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누군 백으로 들어왔어. 아니, 뭐 쉽게 말해서 회장 아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평사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상무로 들어오죠. 이 세상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상무가 그 사람처럼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공평해, 세상은. 자,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치과대학 다닐 때 1등 하는 애가 있었어. 공부 되게 잘하는 애가 있었고 막 꼴등 하는 애가 있었어. 근데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1등 하던 친구가 굉장히 잘 돼야 되고 꼴등하던 친구는 잘 안 돼야 되잖아. 근데 아, 이런 말들이기 그렇지만 그 꼴등한 친구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세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그냥 자기 건물에다가 치과를 크게 차려놓고 페이닥터를 여러 명 돌리면서 큰 병원의 원장으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진료도 별로 안 하고 완전 웰빙이야. 근데 1등 하던 애는 저기 조그맣게 차렸는데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그룹 남는 게 없다면서 맨날 나한테 힘들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그대로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능은요. 굉장히 정직하잖아. 이거 완전 정직하게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진짜 여러분들 몇 안 되는 기회예요. 이번 기회 놓치면은 앞으로 살면서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 이번 기회 딱 잡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의대 내가 원하는 학교 가서 그거 쟁취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지금 수명이 엄청 길어지니까 여러분 120살까지 산다고 하면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100년 동안 내가 지금 한 번 딱 도약하고 나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쫙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균형 잡힌 삶 살겠다고 아래쪽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평범함에서 멈춰버리면 앞으로 도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 인생 크게 보고 균형을 일시적으로 버리고 나는 우리 안에 호랑이가 돼서 나중에 으르렁 포효하면서 튀어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예전에 그 테니스 치다가 팔을 다친 적이 있어요. 여기 팔꿈치를 다쳤는데 이게 어떻게 다쳤냐면 넘어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접질렸어. 그래서 이 여기 톡 치면 찌릿한 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런 거야. 와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팔을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한 거야. 여기가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강의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 치과의사잖아요. 진료도 못해. 팔을 못 써.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 알라신님 부처님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그냥 모든 신님 제발 제 팔 좀 낮게 해주세요. 제가 팔만 낮게 해주시면은 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한 3주인가 지나서 저절로 나와버렸어. 그냥 저절로 나와버렸어.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아픈 게 생각 안 나잖아. 그러니까 도로 그때 기도했던 거 다 까먹고 맨날 불평해. 아이씨 오늘 밥이 맛이 없네. 아 오늘 힘드네. 아 오늘 재미없다. 이렇게 돼요. 제가.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 제가 TV를 들다가 혼자서 이렇게 든다고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약간 지끈지끈 하더라고. 그런데 이 허리가 지끈지끈하니까 또 서있질 못하겠는 거야. 강의할 때 그리고 진료할 때도 앉아서 진료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수술 같은 거 임플란트 수술할 때는 서서 하거든요. 수술을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또 너무 우울해지는 거야. 걷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해. 테니스도 못 쳐.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알라시님 신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부처님 죄송해요. 다시 나 허리만 낮게 해주시면 열심히 살게요. 다른 거 진짜 안 바랄게요. 돈 못 벌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병원 가서 주사 두 번 받았더니 낫더라고요. 네. 별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엄살이 심해. 그랬더니 이제 나았고 나니까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또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 나 맨날 촬영만 하고 진짜 진짜 힘들다. 맨날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란 게 뭔가 결핍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는데 이게 채워지고 나면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된다? 야 그러면 이건 진짜 골치 아프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게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은 자동차를 살 필요도 없죠. 보이질 않는데 뭐 내가 좋은 옷 입을 필요 없어요?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좋은 시계 좋은 안경 다 의미가 없어지죠. 좋은 거를 사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음식이란 것도 먹을 때 맛도 있지만 내가 보는 즐거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내가 못생긴지 내가 못생긴지 예쁜지 잘생겼는지 알 수도 없죠. 나도 안 보이고 남도 안 보이고 예쁜 사람이네 잘생긴 사람이네 이런 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다시 보이게 된다면 나 진짜 열심히 살게요. 진짜 하루종일 공부만 할게요. 그런데 딱 보이게 됐어 라고 생각하고 1년 사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실제로 이거 안 보이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럽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하겠죠. 난 인생의 암흑기인데 나 지금 재수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재수하죠. 만약에 내가 의대를 목표로 재수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의대를 가겠죠. 의대 가면 어떠냐면요. 저는 치대를 나왔는데 치대 처음에 갔을 때 무슨 신입생 환영회라고 해서 저희 학교가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선배들이 쫙 신입생을 앉혀놓고 이만한 사발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원샷하라고 하더라고요. 원샷했습니다. 토하고 난리 났어. 와 너무 괴로워. 하지만 의대는 도제식 교육이기 때문에 내가 윗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대에 다닐 때 저는 이제 치대라고 할게요. 치대라고 할까요? 치대. 언제 졸업하나 언제 졸업하나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대에 다닐 때 저희가 같이 의대랑 같은 건물에 있어가지고 병원도 이렇게 돌면서 원내생이라고 병원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레지던트인데 잠을 못 잔 얼굴로 이렇게 차트를 적고 있어. 차트를 적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레지던트가 이렇게 도움닫기를 하더니 쭉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어 아 화가 났어요. 화가 화가 날라차기를 퍽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떼굴떼굴 굴러가는 모습을 봤어. 3년차 1년차 였어요. 이때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 사람이 약을 넣어줘야 되는데 환자한테 넣어줘야 되는데 A 환자한테 넣어줘야 되는데 B 환자한테 잘못 넣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도 졸리고 힘드니까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이런 실수가 굉장히 병원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정형외과 의국이었는데 정형외과는 워낙에 또 군기가 세기 때문에 막 때려요. 엄청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대 다닐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치대 다닐 때 아 빨리 졸업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 레지던트 해야 되잖아요. 수련을 해요. 수련. 수련일을 할 때는 이렇게 맞으면서 잠도 못 자면서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아 빨리 수련 끝났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군의관 가요. 군의관. 그러면 아 군의관 끝났으면 좋겠다. 군의관 끝나면 좋겠지. 끝나면 이제 펠로우 합니다. 펠로우. 자 펠로우 끝나서 빨리 교수 됐으면 좋겠다. 그럼 처음에 이제 강사하죠. 임상 강사예요. 임상 강사. 그러다가 이제 조교수가 되죠. 조교수. 조교수가 되면 이제 아직 정교수가 아니니까 아 빨리 정교수 됐으면 좋겠다. 정교수. 그리고 막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제 정교수가 됩니다. 부교수가 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본 드라마에서 의학 드라마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쫙 살다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암에 걸리고야만 한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딱 봤더니 주름이 져있는 늙고 병든 나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울어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동네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늙었어. 머리도 없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자기 삶을 회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등학생들이 지나가는 거야. 하하하하 친구들끼리 떠들면서 야 뭐 야 미친놈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 근데 이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정말 부럽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죠. 이렇게 모든 걸 이룬 의대의 부교수가 부러워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예요. 지금 잠깐 힘든 거야. 잠깐.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잠깐의 웅크림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인생의 황금기다. 나는 특별해질 거야. 이런 마인드로 1년만 저랑 같이 한번 버텨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열심히 수업해서 여러분들 진짜 진짜로 인생 도약할 수 있도록 강의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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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